우리가 TinkerCAD라든지 기본 3D 모델러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물건을 구성하거나 구성품을 여러 개를 배치하거나 또는 합치거나 또는 차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여러가지 수요를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OpenSCAD라는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penSCAD 다운로드 설치를 하면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맥에 설치했지만 윈도우 버전은 좀 더 메뉴가 직관적이고 괜찮은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본 도형들을 간단하게 파라메터, 가로 2, 높이 3, 세로 4와 같이 큐브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면 곧바로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new,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OpenSCAD 파일, 기존의 파일을 열거나 또는 저장하거나 실행, 취소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에디터를 편집할 때, 왼쪽은 에디터 창이 되겠습니다. 에디터를 편집할 때 들여쓰기, 내어쓰기 뭐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창에서는 이제 그림의 일단 기본적으로 뷰를 이렇게 바꾸면서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컴파일, 여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변경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로 바꾼다. 그 다음에 F5키를 누르면 변동된 내용이고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아웃, 줌인, 화면을 꽉 채우기, 뭐 그런 것들, 가장 간단한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진 파일은 뭐 STL 형태로 내보낼 수도 있고, 또 가져오기를 해서 그것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샘플 보여드린 코드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 같은 것이죠. 듀플로우라고 그러는 것을 파라미터로 주면은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 실행이 되는 것은 듀플로우라고 그런 것들이 어떤 모듈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듈이라는 이름을 써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듀플로우라는 것은 이렇게 입력들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는 객체 같은 모듈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들을 정의한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디퍼런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 개의 객체들을 디퍼런스, 차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차를 구하는 것. 유니온도 있네요. 유니온은 이제 여러 개의 모양들을 합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합과 차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큐브라든지 기본 모형들을 제공을 하네요. 그리고 모듈도 이제 다양한 모듈을 선언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모듈들을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몇 개의 기능들만 익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코드를 만들어서 형상물을 3D모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역시 작업을 할 때는 객체 단위인 모듈을 정의하고 그 모듈 안에다가 로컬 변수들을 설정을 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단위들을 갖다가 차이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기본 단위를 만드는 단위에서도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위치를 이동하거나 로테이트 해 가지고 기본 도용도를 변형을 할 수가 있죠. 레벨을 잘 보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변형된 도용도를, 차를, 리퍼런스를 구하는, 구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복잡한 구조물, 형상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걸 SDL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드컷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발명링 개발 개발